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 비자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. 대법원 3부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게 부당하다며 유 씨가 낸 행정소송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앞서 항소심법원은 유 씨가 비자 신청 당시 38살이 넘었다며 법에 따라 병역 거부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라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는 제외동포법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. 유 씨 측 변호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